안녕 여러분 드레스코드가 나왔어요 보셨나요? 빨간색이랑 검정색 메이컵을 한 김에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어머니 이거 뭐 인스타 라이브 그 뭐야 알림 때문에 버블에다가 뭔지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까먹었다 내 실수는 이거 나가면 끊기지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 콘서트 드레스코드가 방금 막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목이 물렀네? 그냥 짧게 하려고 잠깐 켰습니다 그건 리더클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원도 많이 들어주세요 노래 진짜 좋아요 그거 배고픈가? 이제 밥을 안 먹어서 난리가 났는데 배고프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내 뼈에서 이거 오랜만에 보죠 나의, 나의 인형들 저희들 지내고 계셨죠?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으세요 근데 진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기 팔로우 합니다랑 인스타 라이브 참여 요청만 떠가지고 아니 뭐 내가 뭐 설정을 잘못했나? 여러분 댓글을 안 남겨주시는 건가요? 아니면 원래 이런 건가요? 요즘 내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버블도 못 들어가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냥 화장한 김에 켰고 인스타 라이브 안 한지도 좀 오래돼가지고 켰습니다 뭐야?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?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, 진짜로? 제가 원래 이런 약간 스몰 토크를 잘 못해요 뭐 이렇게 주제가 딱 던져지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가지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뭔가 내가 먼저 주제를 먼저 던지는 쉽지 않아 그치만 난 그치만 난 그치만 난 아이돌인데 얘기해야지 정해야지 뭐가 있을까 최근에 이제 또 여러분들 덕분에 또 상 받은 거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6년 6년도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나가잖아요 그 시상식을 내일 이렇게 또 매번 좋은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시상식도 많이 남아있을 텐데 열심히 무대하겠습니다 딱히 내가 버블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뭐 얘기할 게 없다, 그죠? 버블을 좀 줄이든지 아니? 뭘 줄여? 아무튼 그래요 그냥 제가 이렇게 있다, 잘 있다 를 보여주기 위해 시켰습니다 진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잘 지내고 계셨죠? 진짜 어떡하지? 나 지리기 이렇게 발 주변에 없었나? 전 오늘 파스타를 먹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스테이가 파스타를 먹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파스타를 너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무조건 파스타를 먹을 겁니다 파스타를 무조건 먹을 거고요 제가 자주 가는 파스타집이 있는데 거기에 스테이크도 판단 말이에요 스테이크랑 파스타랑 같이 갈 거예요 저는 봉골레 아니면 알리올리오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고 그래요 그럴 거예요 오후 근데 이 얼굴이 좀 그게 동그랗게 생겔네요 모자를 써서 그런가 정말 잠깐 켜려고 한 거라서 잠깐만 켜고 갈 거예요 셀카 타임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이거 보여요? 내가 어떻게든 모기를 안 물리겠다는 내가 이거를 내 방에 콘서트 있는 곳을 다 꽂아놨어요 한 3, 4개 정도? 근데 이게 나를 잡는 건지 모기를 잡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 또 모기를 물렸거든요 자고 이러는 사이에 모기를 하나 더 물렸네요 뭐야? 언제쯤 그리고 제가 이번 연도 목이 세상... 이번 연도에 가장 많이 물렸어요 근데 가을 먹이 진짜 힘든데 뭐 어떻게든 안녕 안녕 배고파 안녕